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존 롱고, 타일러 롱고가 지은 워렌 버핏의 위대한 부자 수업입니다. 이 책은 비즈니스 북스에서 증정을 해주셔서 읽게 되었는데요. 물론 광고비는 없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책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읽는 내내 즐거웠구요. 제가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차트 두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차트인지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어떤 차트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차트는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만든 ARKK라는 ETF구요. 두번째 차트는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소웨이 비주식 차트입니다.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였구요. 첫번째 차트 즉 ARKK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무려 228% 폭등합니다. 그래서 이때 ARKK에는 중소형 성장주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캐시우드가 사는 종목들은 20%, 막 15% 그렇게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을 정점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60%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2020년 3월 대비 95%가 상승한 상태구요.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소웨이 비주식의 차트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으로 단계적인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즉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해가지고 124.93%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캐시우드의 ARKK ETF는 상승도 컸지만 하락기 때 하락폭이 엄청 컸구요.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소웨이 주식은 시장이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11살 때 처음 주식을 시작해서 지금이 91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80년 동안 이렇게 시장이 침체를 하건 상승을 하건 꾸준하게 일정한 수익을 올린 게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 당시에 워렌 버핏은 한물간 투자자다. 그 다음에 노 땅이다. 그리고 꼰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아 이제 워렌 버핏의 시대는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렌 버핏 관련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고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결국에는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이구나를 또 한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워렌 버핏에 관한 거의 대부분을 담고 있는 이 책을 소개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책은 총 60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1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핏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금융상식 투자 기본 개념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6장 버핏은 이렇게 주식 투자했다 해서 버핏의 투자의 정수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6장 버핏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했다를 살펴볼 거고요. 책의 중간중간에 한두 주식 버핏의 팁을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총 97가지의 팁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자동차와 집을 현명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한 해기로부터 배운 인간관계의 지혜까지 투자 방법뿐만이 아니라 워렌 버핏의 삶의 태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게 투자뿐만이 아니라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6장에서는 사치 연산만 하면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목표주가 계산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제6장 버핏은 이렇게 주식 투자했다. 주식 가치 평가하기.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마법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 수업에서는 대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균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기술을 가르친다. 주식의 적정 목표가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기 위해 투자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를 살펴보자. 단순한 사치 견산으로 목표주가를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공식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008년 버크셔 해설웨이 주주 서한에서도 버핏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다. 공식에 미친 괴짜를 조심하십시오. 이 말을 기억해 두자. 팁 29 공식에 미친 괴짜를 조심하라. 수식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1. 현금 흐름 할인 모델로 목표주가 예상하기. 현금 흐름 할인 즉 DCF 모델이라는 접근 방식을 먼저 살펴보자. 현금 흐름 할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돈의 가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앞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살펴보며 비슷한 개념을 다룬 적이 있다.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주가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같다. 1993년 주주 서한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다. 기업이 존재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현금에 할인율을 적용한 것을 내재 가치라고 합니다. 내재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전망치와 이자율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매우 주관적인 수치입니다. 모호하기는 하지만 내재 가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투자처와 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기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하게 논리적인 방법입니다. 요약하면 현금 흐름과 할인율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에 내재 가치는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라는 뜻이다. 충분히 팁으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다. 팁 30.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재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이다. 다행히 산수만 할 수 있어도 써먹을 수 있는 고든의 성장 모형이라는 공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하려면 공식이 되게 복잡한데 이거를 영원히 현재 가치를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단순화시킨 모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특징적인 게 고든의 성장 모형이 이렇게 고딕체로 써 있거든요. 이 고딕체로 써 있는 거는 이 뒤를 보시면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든의 성장 모형, 현금 흐름 할인 접근 방식을 단순화해 주식 가격을 평가하는 모델, 내년도 배당금을 할인율과 장기 또는 안정상태 성장률의 차이로 나눠 주식의 목표가를 개설한다. 정률 성장 배당 할인 모델이라고도 한다. 그래가지고 이 뒷장에 제가 산식을 적어놨거든요. 이 공식을 적용하려면 다행히 산수만 할 수 있어도 써먹을 수 있는 고든의 성장 모형이라는 공식이 존재한다. 이 공식을 적용하려면 할인율, 다음 연도 배당금, 장기 성장률 또는 정상상태 성장률만 알면 된다. 정상상태 성장률이라는 건 소득, 소비, 자본 등이 모두 일정한 속도로 성장하는 상태의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즉 이 세 가지 변수만 알면 목표가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만기 수익률은 만기 기간이 같은 미국 국채 수익률의 신용위험에 따른 추가 비율을 더해 산출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의 할인율은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지와 관련이 있다. 주식시장의 전체 할인율은 연 10% 정도다. 할인율 10%와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이 비슷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평균은 10%이지만 당연히 회사의 할인율은 10%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다. 음료회사인 코카콜라의 할인율은 연 7% 정도다. 아마존 닷컴처럼 변동폭이 심한 기술 기반 주식의 할인율은 12% 정도다. 즉 안정적인 회사는 할인율이 낮고 그 다음에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변동폭이 심한 것은 할인율을 좀 더 높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도 배당금에 장기성장률 더하기 1을 곱하면 다음 연도 배당금을 대략 비슷하게 예측할 수 있다. 배당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어떻게 할까? 상관없다.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을 전망치로 사용하면 된다. 잉여현금 흐름이란 회사에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현금에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투자 비용을 뺀 금액이다. 여기서도 이 책의 특징적인 성격이 나오는데요. 이 책이 고등학생인 아들과 공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바로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장기성장률은 경제성장률에서 연 2에서 4% 정도인 인플레이션율을 뺀 수치와 비슷하다. 거대 통신기업인 AT&T의 주식을 간단한 공식에 적용해보자. AT&T는 미국 최대 규모 통신기업이자 다이렉티비와 타임워너를 소유한 회사이다. 타임워너는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해리포터 시리즈 등으로 유명한 미디어 회사이기도 하다. 성장률을 최근 미국 경제 평균 성장률인 2%로 가정해보자. AT&T의 최근 배당액은 주당 2.05달러였다. 그러므로 다음 연도 배당금은 2.05달러의 성장률 더하기 1, 즉 0.02 더하기 1은 1.01을 곱한 값인 2.09달러다. AT&T는 꽤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온 기업이고 소득도 꾸준했으므로 할인율은 10% 미만으로 잡는다. 여기에서는 8%라고 가정해보자. 모든 수치를 공식에 대입하면 AT&T의 목표 주가는 내년 예상 배당액인 2.09달러를 할인율 8%와 성장률 2%의 차이 0.08 빼기 0.02는 0.06으로 나눈 값인 주당 34.83달러. 즉 2.09 나누기 0.06은 34.83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고든의 성장 모형을 봤잖아요. 이 공식이 배당금, 나누기, 할인율 빼기, 장기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산식이 나오는 거죠. 이 책을 쓰고 있는 시점의 AT&T 주가와 방금 계산한 값을 비교해보자. 현재 2021년 AT&T의 주가는 약 31달러다. 12% 정도 업사이드, 즉 상승할 여유가 있고 배당금도 6%, 2.09달러를 얻을 수 있으므로 AT&T의 주식은 매수에도 좋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예상 수익이 0에서 10% 사이일 때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보통 보유 의견을 내놓는다. 반면 목표 주가가 현재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을 낸다. 그래서 이게 워렌 버핏이 적용하는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을 아주 간단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도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2. 월스트리트 퍼 모델로 목표 주가 계산하기. 사람들은 보통 나누기보다는 곱하기를 더 좋아함으로 목표 주가를 구하는 더 쉬운 접근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숫자 2개를 곱하면 된다. 1. 첫 번째 숫자는 회사의 다음 연도 주당 순이익이다.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콘센서스 전망치라는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구한 전망치의 평균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또는 두 번째는 기업에서 직접 구해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하는 경영진 수익지표라는 전망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경영진은 보통 성과가 커 보일 수 있게 전망치를 낮추고 싶어 하므로 이들이 제시한 수치는 지나치게 낮게 측정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이 전망치를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산출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 보고된 수익이 콘센서스 전망치보다 크면 이를 어닝 서플라이즈라고 한다. 목표 주가를 구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숫자는 회사가 달성해야 할 장기 퍼 또는 지속가능한 퍼다. 즉 두 번째 수치가 퍼입니다. AT&T처럼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는 10년 평균 또는 중앙값을 사용하면 꽤 정확한 수치를 구할 수 있다. 목표 주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해 앞서 예측한 수익 전망치와 장기 퍼 전망치라는 두 숫자를 곱해야 한다. 이 방법은 퍼 상대 가치 평가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페이지 541 페이지를 보면 퍼 상대 가치 평가 모델. 한 해 앞서 예상한 수익 전망치와 장기 퍼 전망치를 곱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델. 예를 들어 AT&T가 내년에 주당 4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 퍼 전망치가 수익의 10배라면 퍼 상대 가치 평가 모델에서는 AT&T의 가치를 4달러 곱하기 10 주당 40달러로 평가한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장기 투자에 집중하는 버핏은 이런 계산을 할 때 적어도 향후 5년치를 계산한다고 한다. 월스트리트 퍼 모델을 사용해 AT&T의 목표 주가를 계산해보자. AT&T의 예상 수익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즉 컨센서스는 주당 3.7달러였다. 지난 10년 동안 퍼의 중앙값은 약 10이었다. 이 두 숫자를 곱하면 목표 주가는 37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숫자에 배당금을 더한 값이 현재 가치인 31달러보다 10% 이상 높음으로 AT&T의 주식을 사도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너무나 쉽죠? 두 가지 값만 곱하면 됩니다. 현금 흐름 할인 모델로 구한 값과 월스트리트 퍼 모델로 구한 값이 달라도 괜찮다. 사실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종 목표 주가를 구하려면 간단히 두 값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 퍼핏은 내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라 부르는 현금 흐름 할인법을 더 좋아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민감도 분석 오류가 덜 발생하는 퍼 값을 더 많이 사용한다. 민감도 분석 오류란 수식에 사용되는 입력 값이 약간 달라졌을 때 출력 값이 크게 나는 현상을 뜻한다. 이것도 무슨 이야기냐면 현금 흐름 할인법을 계산할 때는 할인율이랑 성장률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나면 값이 크게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류가 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버핏의 투자 방식 이제부터 핵심이니까 잘 들이지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왔다. 버핏의 투자 방식은 조금 전까지 살펴본 두 가지 방식처럼 공식으로 나타낼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주식을 매수할 때 참고하는 여러 원칙을 제시해왔다. 이제부터는 그 원칙들을 살펴보면서 팁으로 정리하려고 한다. 버크셔 회사웨이에서 매수를 한다면 기업 전체 또는 회사 주식의 상당 부분을 산다는 뜻일 것이다. 그와 그의 멘토 벤저민 그레이엄은 자금이 충분하더라도 회사 전체를 살 생각이 없다면 단 한 주도 사지 말라고 했다. 그레이엄과 버핏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주식을 회사의 소유권과 똑같이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22번째 팁으로 등장했었다. 버핏이 투자할 때 강조하는 가격이 쌀 때 사라는 말도 제1장에서 7번째 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팁은 거대한 빙산 같은 그의 훌륭한 투자 기술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물론 누구나 자기만의 투자 방식이 있지만 버핏은 읽는 행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많다. 제1장 세번째 팁으로 소개했던 많이 배울수록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무언가를 읽는 과정을 통해 배운다. 한 인터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저 읽습니다. 온종일 말이죠. 페트로 차이나라는 회사에 5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 또한 연차 보고서를 읽고 내린 결정입니다. 이 장을 좀 더 쉽게 풀어나가기 위해 버핏의 투자 방식을 크게 세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첫번째 주제는 투자에 대한 버핏의 자세 즉 투자 마인드. 두번째 주제는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 유형 즉 어떤 기업을 사야 하나. 마지막 주제는 매도 시기에 대한 버핏의 생각이다. 즉 언제 팔아야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 투자에 대한 버핏의 자세 배우기 어떤 분야에서나 마찬가지지만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성이 아니라 기질이다 라는 버핏의 열두번째 팁을 떠올려보자. 성공하려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자세 첫번째 능력 범위를 아는 것에 집중하라. 누구나 하나쯤은 잘 아는 분야가 있다. 버핏은 같은 개념을 투자에 적용했다. 그는 보험, 금융, 식품, 음료, 신발, 항공 분야를 비롯한 몇몇 분야에 대해 잘 안다. 반면 그가 잘 모르는 분야도 있다. 특히 기술산업의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가 기술회사에 투자하기를 꺼린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버크셔 회사웨이는 최근 애플과 아마존닷컴에 투자했다. 이 두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 버핏인지 그의 투자자산운용관리자 토드 콤스와 테드 웨슐러인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투자 책임자인 두 사람이 버핏을 설득했고 버핏이 투자규모를 키웠으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버크셔 회사웨이에서 가장 큰 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애플이다. 기술산업이 버핏의 능력범위 안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능력범위 안에는 있을 수 있다. 버핏은 자신의 능력범위 내에서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한다.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이해한다면 실수를 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6년 버크셔 회사웨이 주주 서한에서 버핏은 다음과 같이 썼다. 현명한 투자를 하기가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선택한 기업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모든 기업 또는 많은 기업을 전문가처럼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능력범위 안에 있는 회사들만 평가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능력범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자신의 능력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팁으로 요약해보자. 팁 31. 능력범위 안에서 투자하라. 두번째 인내심의 중요성. 장기투자에 성공하려면 자신의 능력범위에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능력범위 안에 있는 주식이 전부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떠올릴 수 있는 버핏의 조언이 있다. 그는 펫피치. 펫피치는 타자가 쉽게 칠 수 있도록 구질변화 없이 던진 공이라고 합니다. 펫피치를 기다리라고 했다. 야구나 소프트볼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풀어 말하면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뜻이다. 버핏은 자신의 말을 설명하기 위해 명예의 전당에 오른 야구선수 테드 윌리엄스의 일화를 이용했다. 1997년 버크셔 해설웨이 주주서안에서 버핏은 다음과 같이 썼다. 그의 저서 타격의 과학에서 윌리엄스는 스트라이크 존을 야구공만한 크기로 77개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는 최고 구역에서만 공을 맞추면 타율을 4알로 유지할 수 있고 스트라이크 존 가장 바깥쪽 코너에 있는 최악 구역에서 공을 치려 하면 타율이 2알 3풍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윌리엄스는 펫피치를 기다리면 명예의 전당으로 방망이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면 마이너릭으로 간다는 것을 안 셈이지요. 그러니 특정한 투자 상품을 당장 꼭 사야 한다고 강박을 느낄 필요 없다. 인내심을 가지자. 그리고 적당한 가격이 될 때까지 투자 상품이 여러분의 능력 범위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 역시 훌륭한 조언이지만 인내심을 가지라는 14번째 팁과 비슷함으로 여기에서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두번째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그리고 시간 즉 어떤 기업을 사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그의 멘토였던 그레이엄의 기술을 엄격하게 따른 덕분에 일치감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레이엄은 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더라도 싼 가격의 주식을 사기 위해 기업의 가치를 양적인 수치로 측정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이런 회사를 담배꽁초 같은 기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투자의 세계에서 버려진 담배꽁초 같은 주식을 찾아 보유하면서 매도할 타이밍을 기다렸다. 버핏은 자신의 멘토와 달리 돈을 좀 더 드리더라도 가치가 높은 회사를 매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로 찰리 먼거와 성장주 투자로 알려진 필리피셔에게서 배운 접근 방식이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투자 철학은 관리하는 자산의 단위가 커지면서 더 중요해졌다. 주로 담배꽁초 같은 주식은 소용주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치보다 비싸게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 또한 고수한다. 즉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약간 오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항상 저평가된 싼 기업만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더하기 앞으로 성장할 기업을 사는 게 버핏의 투자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진부한 방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989년 버크셔 해설웨이 주주서안에서 버핏은 자신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식을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산다면 기업에 잠깐 행운이 찾아와 이윤을 꽤 남기고 매도할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비록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는 좋지 않더라도 말이죠. 나는 이런 접근을 담배꽁초 투자법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다 타서 한 모금밖에 피울 수 없는 꽁초일지 모르지만 헐값에 산 덕분에 여전히 이득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첫째 헐값에 산 주식이 결국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가격에서 본 이득은 회사에서 거두는 수익이 낮으면 곧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시간은 탄탄한 기업에는 좋은 동반자이지만 부실한 기업에는 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좋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교훈을 담은 그의 마지막 말을 팁으로 남겨두자. 팁 30이 시간은 탄탄한 기업에는 좋은 동반자이지만 부실한 기업에는 적이다. 그리고 산업의 변화에 대한 버핏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버핏이 이야기한 적이 있다. 1991년 주주서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래의 발을 들여놔야 하는 투자자와 투자관리자들이 기업과 감각이 과거에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투자자와 투자관리자에게는 과거 퍼나 과거의 기업가치평가 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매일 새로운 가정을 생각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변화 속도가 느릴 때는 예측을 자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득도 없이 대응 속도만 느리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변화 속도가 빠를 때는 과거의 세운 과정을 유지하려 들면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제 버핏이 왜 변화가 크지 않는 산업을 좋아하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산업에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동전을 던져 어느 쪽이 나올지 예측하는 것만큼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쨌든 미래가 불확실한 투자는 버핏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버핏의 생각을 팁으로 남겨두자. 팁 33. 변화 속도가 느릴 때는 예측을 자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도 거의 없이 대응 속도만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 속도가 빠를 때는 과거의 세운 과정을 유지하려 하면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회할 기업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자를 갖춘 기업이 성공한다. 꾸준히 사업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영리 기업이라면 경쟁자가 언제든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이다. 버핏은 끊임없이 수익을 내고 성장하는 기업을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표현한다. 해자가 있다는 말은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성벽 바깥으로 빙 둘러 연못, 즉 해자를 파고 악어 같은 위험한 동물을 풀어 적들이 성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자로 둘러싸인 성안으로 들어가려면 도개교를 열어야 한다. 2005년 버크셔 해사웨이 주주서안에서 버핏은 버크셔 해사웨이의 해자를 어떻게 넓힐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매일 셀 수 없이 다양한 이유로 버크셔 해사웨이가 운영하는 사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합니다. 고객을 즐겁게 하고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무관심하고 자만하면 점점 경쟁력을 잃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 우리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들이 점점 쌓이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행동들이 모여 장기적인 경쟁력이 갖춰지는 과정을 우리는 해자 넓히기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가 원하는 회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자를 갖춰 놓아야만 합니다. 팁 34.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넓은 해자가 꼭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자를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을 즐겁게 하라라는 말은 훌륭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마케팅을 잘하는 기업도 있고 상품에 대해 20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특허. 그런가 하면 상품과 서비스를 업계 내 경쟁자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저비용 생상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해자들입니다. 버핏이 코카콜라를 자주 예로 들은데요. 코카콜라는 지난 100년 동안 음료업계 최고자리를 유지해왔다. 코카콜라의 해자는 좋은 상품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탁월한 마케팅 그리고 탄탄한 유통망이다. 코카콜라에 대해 버핏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에게 천억 달러를 주면서 청량 음료업계 선두자리에서 코카콜라를 몰아내라고 한다면 나는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천억 달러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해자라니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은가. 두 번째, 지속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기업. 오르락 내리락하는 즉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경제 상황을 버텨보지 않는 기업은 얼마나 탄탄한지 알 수 없다. 버핏은 이를 누가 알몸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썰물이 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고 재미있게 표현한 적이 있다. 코카콜라와 함께 데어리키는 확실히 탄탄한 기업에 속하고 크래프트 하인지도 최근 약간 삐덕거리기는 했지만 탄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일단 먹어야 한다. 3. 경영 잘하는 기업 찾기. 버크셔 회사 외의 총 직원은 4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일하는 직원은 단 25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는 회사를 인수할 때 자체 경영권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는다. 그 대신 회사 자산을 어떻게 투자할지 같은 큰 그림을 그릴 때 전문적인 용어로는 자본배분 과정 등에만 참여한다. 또 경영진이 알아서 회사 일을 처리하도록 맡길 수 있을 만큼 경영이 잘 이루어지는 회사를 좋아한다. 최소한으로 간섭하되 무관심하지 않는 버핏과 버크셔 회사 외의 경영 방식을 팁으로 기억하자. 팁 35. 경영을 잘하는 회사에 투자하라. 경영을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궁금할 수도 있다. 탁 잘라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경영을 잘하면 시간이 가면서 매출과 수익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 매출에서 기업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 만약 주식이 상장돼 있다면 시장 평균과 동종업계 기업들보다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망치보다 더 큰 수익을 돌려준다. 최근에는 경영을 잘한 기업으로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JP모간체이스, 구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버핏은 1995년 주주소환에서 경영을 잘하지 못하는 소매 기업을 사는 것은 엘리베이터 없는 에페탑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다.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영자가 많은 소매업계에서 기업이 차별하는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영을 잘 하더라도 산업 자체가 침체기가 오면 어쩔 수 없다. 종종 경쟁이 너무 치열해 살아남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투자해야 하는 산업도 있다. 버핏은 항공산업을 예로 들곤 한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항공산업 전체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중 이제까지 계속 수익을 내온 회사는 몇 개 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정도가 수익을 내고 있다. 버핏은 2007년 주주소환에서 이렇게 적었다. 성장은 빠르지만 자본이 많이 들고 수익은 거의 또는 아예 내지 못하는 기업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들을 떠올려 보세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을 당시부터 이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팁 36. 가장 나쁜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이 많이 들어가며 수익을 거의 또는 아예 내지 못하는 기업이다. 즉 성장주를 투자할 때 이것을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성장을 유지하는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익이 안나면 그런 기업은 투자하면 안됩니다. 팁 37. 평판이 훌륭한 경영인이 수익성이 나쁘기로 유명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고군분투해봐야 남는 것은 수익성이 나쁘다는 기업의 평판뿐이다. 즉 기업을 투자할 때 경영인이 어떤지를 상당히 주의깊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훌륭한 경영인이 경영을 하더라도 사양산업에 투자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힘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라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측정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소득이 똑같이 유지될 때 생활수준이 얼마나 떨어질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투자자는 기업의 수익이 오르면 기뻐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시기에 기업에서 상품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면 수입에 타격을 입고 결국 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80년 주주서환에서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때 기업들의 성과 차이는 기업에서 지속적인 가치가 있는 무형 자산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유형 자산이 갖춰진 상태로 영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면 수익은 향상됐고 벌어들인 돈은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회계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쉽게 말해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두 유형의 기업이 살아남거나 번영하기 쉽다는 뜻이다. 첫 번째 유형은 무형 가치가 높거나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이다. 두 번째 유형은 업계 내에서 다른 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즉 위에 내용을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성공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무형 자산을 갖춘 대표적인 N은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런 상품은 대체품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를 받은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약값이 비싸져도 여전히 약을 살 것이다. 또 사람들은 브랜드 상품을 선호하면서 더 비싼 값을 지불한다. 버핏은 자회사인 시즈캔디를 브랜드 가치가 높은 회사로 여긴다. 맛있는 초콜릿과 사탕을 판매하기로 유명한 시즈캔디는 1971년 버크셔 회사회의에 인수된 후 매년 상품 가격을 올릴 수 있었다. 게다가 상품 개발을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지도 않는다. 인기 있는 맛은 달라져도 초콜릿과 사탕의 인기가 식은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애인 가이코는 저 비용으로 자동차 보험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가이코는 사무실 유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우편을 통해 보험을 판매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용이 덜 드는 구조를 만든 덕분에 고객들에게 좋은 혜택을 더 싸게 제공할 수 있었다. 만약 보험료를 올려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여전히 저렴한 비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한 개념을 팁으로 남겨두자. 팁 38. 인플레이션을 이길 힘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라. 다섯 번째. 장기 전망이 좋은 회사에 집중하라.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상품이나 산업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보통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은 이득을 본다. 소비자 또한 이득을 본다. 하지만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존하던 기업은 손해를 보거나 치명적으로 손해를 입기도 한다. 폭넓은 상품을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아마존의 사업 모델은 1990년 중반에서 말까지 월마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소매 상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매업의 종말은 수많은 기업이 아마존이나 월마트에 대항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다. 크리스 텐스는 성능이 더 뛰어나거나 더 빠르거나 더 싼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가진 기업이 기존의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을 앞지르는 현상을 파괴적 기술 또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앞장서서 전기차를 개발함으로써 지난 100년 이상 운영되어 온 포드나 GM을 시가총액에서 앞지른 테슬라가 있다. 1987년 주주서안에서 그는 담과 같이 썼다. 변화와 훌륭한 수익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이들은 혁신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생소한 기업의 어마어마한 주당 수익률을 기대합니다. 이런 전망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의 수익성에 환상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훌륭한 수익을 거둘 확률이 높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한 인터뷰에서 부핏은 이렇게 답했다.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 어떤 모습일지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을 찾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하는 것과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덩치를 키워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는 기업에 집중합니다. 변화를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산업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팁 39. 앞으로 10에서 20년 후 어떤 모습일지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라. 즉, 여기서는 장기 전망이 좋은 회사에 투자하라는 것인데요. 이게 그냥 막연한 장기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확실히 그려지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무리 성장이 높게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워렌 버핏은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술주에 투자를 안 한 것이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3. 언제 팔아야 하나?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투자와 관련해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에 집중하는 글들을 읽었을 것이다. 언제 팔지를 알려주는 글은 거의 없다. 당연히 버핏은 이 주제에 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다. 투자자 중에는 이득을 보면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버핏은 이런 의견에 반대하며 담과 같이 말했다. 월스트리트에서 전해지는 투자 경험 중에서 가장 바보 같은 말은 익절하면 망할 일이 없다 일 것입니다. 그는 탄탄한 기업에 투자했다면 특히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팔아치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1987년 주주서안에서 그는 자신의 의견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는 충분히 오래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득을 봤다고 해서 주식을 팔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기업이 가진 자본과 비교해 예상 수익률이 괜찮고 경쟁력까지 갖춰 정직하게 운영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과대평가되지 않은 기업이라면 언제까지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도 팁으로 요약해보자. 팁 40. 주가가 올랐거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느낄 때 주식을 팔지 말고 기업의 기반이 흔들릴 때 팔라. 버핏의 표현에 따르면 코닥, 시어스, K마트는 자신의 혜자를 잃은 셈이다. 시어스, K마트는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나오면서 또 사양산업으로 된 거죠. 버핏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투자를 위해 자금을 조달할 때는 주식을 팔기도 한다. 예를 들면 2017년 IBM 주식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애플의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버크셔 회사웨이는 당시 큰 이득을 남길 수 있었다. 즉, 매도할 때 첫 번째는 매수한 이유가 사라질 때, 두 번째는 더 좋은 종목을 사기 위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버핏의 투자 방식 요약 이번 장에서 살펴본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버핏의 투자 방식에서 핵심 내용이므로 부를 쌓으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기억할 내용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걱정하지 말라. 버핏의 전반적인 투자 방식을 한 줄로 요약한 팁 몇 가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1978년 주주서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장기 전망이 밝으며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운영하고 가격 또한 매력적인 사업을 찾으면 보험회사 순자산의 상당 비율을 해당 주식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1994년 주주서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다. 정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긍정적인 재무상태의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는 공식을 따르면 우리는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팁을 요약하면 팁 41. 재무상태가 안정적이면서 정직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 1997년 주주서안에서 버핏은 이렇게 적었다. 찰리는 이미 50년도 더 된 시점에 제게 훌륭한 회사를 괜찮은 가격에 사는 게 그저 그런 회사를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팁 42. 훌륭한 회사를 괜찮은 가격에 사는 게 그저 그런 회사를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자 이렇게 그 6장을 정리하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고등학생인 아들과 공절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출판사에서 증정해 주신 책들은 오해가 생길까봐 강력하게 소장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보기에 소장을 해서 다독을 하면 정말 금융 문맹에서 탈피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까지 살 수 있을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 안 한 내용 중에서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변덕을 부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통해서 워렌버펫이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절약하는 법, 집과 자동차를 어떻게 사야 되지 하는 법 등 진짜 워렌버펫이 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한 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워렌버펫이 쓴 책은 주주서안을 모아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이 책은 주주서안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서 그것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성공을 하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성공한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환경에 있던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을 똑같이 복제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워렌버펫은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서 91살 때까지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모범 답안이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투자의 모범 답안을 컨닝을 해서 투자를 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한 위대한 투자자들의 책을 읽는 이유도 그렇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